항상 가평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심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시는 선배 동지가 계십니다. 우리 기빈천 고무님을 앞으로 모셔서 마지막으로 지지연설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신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너와 나가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많이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5년 전에 들어서면서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편없이 무너졌으며 사회는 세상을 불러일으켜 왔고 의견은 부족만을 당하고 국적을 떨어뜨리고 청년들에게는 삶의 신앙조차 없게 만들어놨으니 이것이 어찌 따라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안보는 국적을 떨어뜨리고 얼마 전에 철책선을 넘나드는 그 간첩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사일은 물론이고 요즘의 핵 개발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는 미사일 개발을 해서 성능 실험을 한다고 최근에만 7번을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각형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와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발탁 중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의에 굴하지 말고 정치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간곡지의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때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라 할 때 강력하게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되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어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청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 조카까지 3명이 현재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들과 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물러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미회 전 법무부 장관을 부인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뒤에 조국이 오면서 지배가 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사건건 일을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억압을 헌 사람이 수미회 장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패한 정권에서 도저히 더 뻗기기가 힘들어 검찰총장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 민주당은 아마 통탄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불러주었고 국민의힘에서 선택한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기에 맞서 현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놓아서 정권을 연장합니다. 이재명이란 후보가 누굽니까 너무나도 많은 욕과 안 좋은 후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정과가 사범입니다.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는 성남의 대장 동부연합이라는 좌파 종북 세력들을 끌고서 그 조직을 이석지와 함께 성남에서 쇠를 확장하면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성남시장이 당선된 뒤에 동부연합의 그 우두머리 이석지가 조직책이었습니다. 그 이석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있다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명과 함께 현기를 남겨준 채 감옥에서 빼내준 이석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남의 대장동 사업이 있죠. 성남의 대장동 사업은 문재인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결제한 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으로 최대의 많은 수익을 올렸다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대장동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5명이나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업 업무를 실제 단단했던 유한기와 김문기 두 사람이 자살을 하였고 이재명 후보 변호사업이 대략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과 대장동 사업을 일찍 취재했던 시사전을 한 기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운명을 발휘했습니다. 이재명 이란 후보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벌써 4명이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이재명 후보는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에게 말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파헤쳐서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또 가족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형에 대한 쌍욕과 막말 그 형수에 대한 그 말을 여러분들께서 음성노음을 부르셨다면 분노가 하유를 치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들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지요. 어저께 한 말 오늘 다르고 경상도에 가서 한 말 전라도가 가면 바꾸고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더니 신문 기자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했더니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아니더라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선거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거 공약을 내려왔다가 국민들의 반응이 좀 없으면은 금방 바로 그 공약을 뒤집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